여러분 고 손양원 목사님 다 잘 아시죠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때 공산당원들에게 아들 둘을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을 대신 양자 삼고 그리고 그가 처형당하는 것을 막고 그랬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신뢰라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주신 신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고 목사님은 그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신학교를 다니기는 했는데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부터 말할 수 없는 본인의 내적인 방황을 겪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3이었는데 고3 될 때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양아버지고 또 자기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장본일이라는 이야기를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안 했습니다 임종할 때 가서 아들에게 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그런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장례를 지르는데 손동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문상을 오셔서 자기에게 내가 너의 작은아버지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게 작은아버지가 있나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는 책을 보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주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았대요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 자기의 아버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수 애양원의 양할아버지의 기념교회에 찾아간 이야기를 신문에서 기사로 다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월 15일 오늘 광복절인데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에게 메시지로 주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으로 하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 사랑,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뭘 더 가르치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복음을 그대로 삶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사는 거고 복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는데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삶을 새 사람을 입으라 완전히 거듭나는 변화된 삶을 살라는 뜻이죠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옛사람 다 벗어버렸습니까? 예수 믿으시고 이제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렸나요? 예수를 믿는데도 옛생활 아직도 해결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사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 누구에게 전도를 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가 여러분처럼 사신다면 그러고도 전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멘이지요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저처럼 살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신 분이죠 그런데 내가 전도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가 결국은 나처럼밖에 못 살아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속에는 성질, 더러운 음란한 죄,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다툼과 분란, 우울증, 두려움과 염려 별의 별 것이 내 속에 나를 얽매고 있어요 예수 믿고 진짜 행복한 걸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정말 부유해진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전도를 해요 전도해서 결국은 나 같은 사람밖에 안 된다면 그러니까 전도의 의욕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진짜 회개하고 정말 옛사람 다 청산하고 그리고 새사람 있고 변화되어야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말 못 들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적당하게 믿어도 된다고 이런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옛사람을 청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치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옛사람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사람대로 끌려서 살면 그러면 지옥에 가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입으로 주여주여 해도 옛사람으로 살면 지옥에 가요 아, 나도 죄인입니다 깨닫고 고백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다 죄인이죠 뭐 나만 그런가요? 다 죄인이에요 터로 먼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른 여자가 생겨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남자분을 붙들고 상담을 했더니 아, 다윗도 그랬지 않느냐 다윗도 아, 이러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지 않느냐 나만 왜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을 한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대로 살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옛사람을 청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이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들러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아서 나를 일평생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실체와 그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옛사람을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생기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또 옛사람을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고 깨닫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노력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 성질 이거 정말 바꿔야 돼 내가 이제 더 이상 은밀한 죄, 음란한 죄 이제는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겠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야 되겠어 그렇게 깨닫기는 했는데 자기 노력 가지고 해보려니까 결국은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해도 자기는 여전히 옛날 그 모습이고 참기만 한 거지 그게 해결이 된 게 아니니까 나중에는 더 폭발해 버리고 그래서 목사님 그저 천국 갈 때까지 이 모양으로 사는 건가 봐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만 이건 우리 노력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옛사람 벗어버리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돼요 놀라운 변화가 와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일이 마음이 바뀜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행동 행시를 바꾸려고 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행동이 바뀔 수가 없어요 옛사람 내가 벗어버리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도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사람 변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완전히 죄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허망한 것에 매어 있어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이 완전히 뒤틀어져 변질되고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은 재밌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허망한 자 그리고 감각이 없는 자 마음이 굳어진 자 이런 사람은 옛사람 벗어버리려고 안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 참 불행하죠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몸은 자유가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가둘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내 자유예요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 감옥에 들어있지 않지만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불행해요 마음이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도 있고 불신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좌절이나 우울함이나 음란이나 탐심이나 거짓이나 완전히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두려움, 염려, 슬픔과 우울함 열등감, 좌절감 음란함, 거짓, 탐심 여러분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이거 떨쳐버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런데 또 떨쳐버려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기도받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 우울증이 좋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떨쳐버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 옛사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겼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굳은 마음 하나님은 싫고 세상은 좋고 이러면 무슨 말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나를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를 지옥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세상은 이제는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니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무것도 어려움이 안 돼요 마음이 안 변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게 죽을 맛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수기도 받으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분별하세요? 어떤 분들은 쓰러지는 것으로 분별하는 분이 계세요 기도해 드렸는데도 안 가시는 거예요 안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쓰러지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성령 방언하는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방언의 기도가 나오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진짜 증거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지요? 기도하실 때 기도 받으실 때 잘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죄가 깨달아져요 회개하게 돼요 더 이상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그렇게 편안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와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안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이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는 예수님은 정말 생생히 나와 같이 계시는 분으로 내가 알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왕으로 내가 모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용접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동안 왕이 계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왕이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아니세요 누구나 다 그냥 왔다 갔다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아무 생각이나 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음식은 절대로 그렇게 안 먹어요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유익할까 혹시라도 해롭지는 않을까 음식 먹을 때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아무나 들어오게 해요 어떻든지 문단속을 하고 그리고 전자키도 달고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우리 집에 들어와요 정말 들어와야 될 사람 그것도 확인도 하고 그러고서 들어오게 하죠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길거리처럼 왔다 갔다가 그렇게 내버려 둘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집 안방보다 더 중요한 마음은 말입니다 왜 길거리처럼 그렇게 내버려 놓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오는 거야 음란한 생각도 들어오고 거짓된 생각도 들어오고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어오고 슬픈 생각도 들어오고 두려움과 염려도 들어오고 미운 생각 들어오고 혈기도 들어오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단속해야 될 때가 따로 있죠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마음을 그냥 다 열어놓고 아무 생각이나 다 받아들이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이 없으면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해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건 길가도 이런 길가가 없어요 쓰레기장도 이런 쓰레기장이 없어요 아니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왜 마음속에 들어와 있나 말이에요 여러분이 허락 안 했으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라는 말이 뭐지요? 예수님하고 안 맞는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에는 아무렇게나 들어왔지만 내가 몰랐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 근심과 걱정, 염려 미움, 다툼, 혈기 다 내가 그냥 분별도 못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영화 보다가 그냥 무서운 생각도 들고 또 음란한 생각도 들고 그냥 대책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예수님이 왕이신 안 돼 이제 들어오면 안 돼 넌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이 이런 태도는 분명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는 오는 거예요 옛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새 삶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도무진하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듣고만 믿었지 실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몰랐어요 남자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믿음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을 24시간 생각이라도 해보자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다고는 못하지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는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실험을 3개월째 지금 목요일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 모임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놀라운 간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24시간 하다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자금 완전히 정리한 분이 나왔어요 비자금 아내 모르게 비자금 남자도 딴 주머니 차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비자금을 가지고 그동안에 모으고 그렇게 살았대요 왜? 솔직히 말하면 죄 지을 돈이 필요하니까 죄 짓는다고 아내한테 돈 달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뭔가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아내 몰래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저렇게 모으고 살았는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죄 지을 일이 없어졌어요 아내 몰래 할 일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 돈 왜 가지고 있나 그래서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헌금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아내한테 고백해서 나누고 그리고는 비자금 없이 이제 사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아내랑 솔직히 의논해서 그래서 일을 하고 장판 밑에 있는 거 드러날까 봐 걱정이 없대요 이제는 늘 그게 걱정이었대요 자기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으면 나중에 장례 치르다가 그거 나오면 사람 꼴이 어떻게 추워질까 이제는 그거 걱정 없대요 너무 편하대요 음란 동영상 자기는 끊을 수 없는 줄 알았대요 어떤 남자분이 나이도 꽤 드신 분인데 음란 동영상을 끊을 수 없는 줄 알았대요 24시간 예수님을 그냥 생각만 하기로 한 건데도 벌써 이제는 보아지지도 않는데요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데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보아지지도 않는 이런 일이 어떻게 올까 혈기 분노가 해결이 되고 누가 나한테 뭐 나쁜 이야기하고 비판하면 막 도무지 못참던 사람 이제는 그 사람이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간증도 하셨어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내 노력으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계속 바라보는 내 마음이 예수님 왕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 단속을 문단속보다 더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의지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바라보세요 새사람을 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glied 여러분들의 복음을 의호 nghi довольно 더. 특별한 세계